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11일 오늘의 빅주식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배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주 오래간만에 소중한 구독자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 몇 개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댓글은 김진희님께서 남겨주신 글이고요. 미준 새내기입니다. 미준을 만나게 되어 정말 행운이네요. 귀한 지식을 나누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짧은 인사말을 남겨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김진희님 말고도 정말 많은 새로운 구독자분들께서 미준을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물론 저한테 가장 소중한 분들은 지난 4년간 변함없이 미준을 지켜주시는 찐 구독자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롭게 가입해 주시는 분들도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50이 넘어서도 매일매일 성장한다는 기분을 안겨주시는 굉장히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미준 패밀리가 되신 새로운 구독자분들께 환영의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을 보시면 정경희님께서 남겨주신 또 다른 댓글이 있는데요. 미준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이라 다른 정보는 확인이 어렵고 미준님의 강의를 통해서만 정보를 얻고 투자하여 수익도 보고 있습니다. 요즘 정보가 줄어든 것에 대해 아쉬움도 있지만 아픈 것을 무릅쓰고 진행해 준 것을 감사드립니다. 미준님이 아프면 제 마음도 아파요. 돈보다 건강이 우선이라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라고 굉장히 고마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분은 시각장애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미준 멤버십까지도 가입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정경희님 같은 구독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팔이 아프다는 이유로 조금 방송의 분량도 줄였고요. 최근에 일주일 쉰 적도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보내드리는 컨텐츠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생각으로 조금 힘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하게 됐습니다. 저한테 새로운 에너지를 주신 정경희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 6월 11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주시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중시의 희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S&P500 맵을 보시면요. 긍정적인 색깔이 빨간색보다는 더 많이 보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승한 종목의 수가 떨어진 종목의 수보다는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더욱이 테크 종목도 마찬가지죠.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그리고 AMD를 제외하면요. 대부분의 테크 종목들이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면서 기분 좋은 3대지수 상승장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데요. 실제로 다우존스는 0.18%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고요. S&P500은 0.26%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이 0.35%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기록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하고요. 어제 시장을 이끌었던 성장주의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7.29%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주가 흐름이 좋았던 이유는 어제 방송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S&P500의 편입 소식이 전달이 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동안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페이지 에너지가 6.45% 올라가면서 두 번째로 좋았습니다. 그 밖에도 스템이 플러스 5.79 아폴로 매니지먼트,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플러스 5.70 로비노드 플러스 5.59 펄솔라 플러스 4.66 아이온큐가 4.58%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다음에는 어제 3대지수 모두 올라가는 가운데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의 이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릴라 테크놀로지가 14.32%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 퍼시빅바이오가 마이너스 5.97, DJT가 마이너스 5.61, 버진 갤럭틱 마이너스 5.13, AMD 마이너스 4.49, 스노우 플레이크 마이너스 3.39, 업스타트 마이너스 3.13%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준 탑설틴의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도 미준 탑설틴에는 상승 추세를 지켜낸 종목이 더 많았는데요. 펄솔라가 4.66% 급등하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보여줬고요. 벌티브 홀딩즈가 4.13% 올라가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플러스 2.96, SMCI가 플러스 2.31% 보여줬고요. 그 밖에도 TSMC가 플러스 2.29, 아마존 플러스 1.50,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95, 엔비디아가 0.75% 올라가면서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떨어진 종목을 보시면요. 팔란티어가 마이너스 0.77%, 인피니엄 마이너스 0.90, 우버 마이너스 1.02, 테슬라가 마이너스 2.08, 비트코인이 2.9% 떨어지면서 67,370까지 하락한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어제 상승 추세를 보여준 종목, 그리고 떨어진 종목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 일단 어제 주가 이름이 좋았던 종목들의 모멘텀 그레이드를 보시면요. A플러스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죠. 따라서 최근에 모멘텀이 좋았던 종목이 어제도 좋은 주가의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면 어제 떨어진 종목의 모멘텀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좋지가 않은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멘텀 그레이드가 F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밖에도 D라든지 D마이너스가 많이 발견이 됩니다. 따라서 어제 하루도요.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결정됐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뭐 비즈은 탑설틴의 모멘텀은 다 좋죠.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이 모멘텀이 뛰어난 종목으로 탑설틴을 구성하고 있고요. 테슬라 혼자만이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회복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시장에 대한 전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볼 전망은 오래간만에 부정적인 전망을 준비했는데요. 미국 증시에 조정이 임박했다라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논리가 숨어져 있는지 그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시장의 공포 게이지는 S&P500 지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방송하고 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개별 종목이 점점 더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공포 게이지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스 지수죠. 공포 지수라고 부르는 거죠. 어제 방송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최근에 공포 지수는요. 역대 최하점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성이 있는 그런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따라서 S&P500이 조만간 폭락할 가능성 굉장히 적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면 아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개별 종목의 퍼포먼스가 각자 굉장히 다르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S&P500 구성 종목의 6개월 내재 상관관계는요. 지난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 번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이는 지수 내 개별 종목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덜 자주 동조화되는 추세 때문이다. 여기 나와 있는 동조화라는 것은요. 결국 500대 기업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그래프인데요. S&P500을 이루는 500대 기업의 주가 흐름이요. 지금 역대적으로 2017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이렇게까지 내재 상관관계가 떨어진 적이 없다. 그 얘기는요. 500대 기업의 주가가 각자 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내재 상관관계는 주식 옵션 계약의 가격을 사용해서 향후 몇 달 동안 주식이 서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치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과연 함께 상승하고 하락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의 독립적으로 움직이는지를 측정하는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식 간의 실질 상관관계, 즉 주식이 실제로 함께 움직이는 정도는 2022년 강세장이 시작된 이후 일반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내재 상관관계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2017년 이후에 이렇게까지 각자 노는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2024년 초부터 소수의 메가캡 종목이 벤치마크 지수에서 다른 종목의 손실을 메우는 데 도움을 주면서 시장의 승자와 나머지 종목 간의 격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미국 증시가 쭉 달리고 있잖아요. 2년 가까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상승 추세를 이끄는 것은 몇몇 메가캡 동목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엔비디아 주가 수익률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연초 이후 거의 147%나 급상승하면서 S&P500에서 두 번째로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요. 엔비디아의 상승을 초월한 주식은 훨씬 규모가 작은 슈퍼마이크로 홈퓨터가 유일하다. 따라서 엔비디아가 지금 규모가 큰 주식으로서는 최고의 상승 추세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UBS 그룹의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2024년 S&P500 지수 상승률 12.3%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올라왔는데요.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을 엔비디아가 홀로 기여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없었다면 이렇게 좋은 상승률은 발견되지 못했다. 한 가지의 종목이 대부분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대형주인 엔비디아의 상승폭은 매우 크지만 다른 대형주들도 올해 상당한 상승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S&P500 10대 기업 중에 엔비디아 다음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기업은요. 일라이 릴리가 48%나 급등했고요. 메타 플랫폼 즉은 플러스 41%, 브로드컴도 30%나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백두세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지수 내 301개의 기업의 주가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S&P500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500대 기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기업의 주가가 올라간 기업은 200개도 되지 않는 거죠. 301개의 기업의 주가가 하락 추세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더욱이 그 중에 거의 130개의 기업은요. 주가가 무려 20% 이상 하락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에는 테슬라, 룰루레몬 같은 기업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024년에 메가캡 주식만이 강한 수익률을 보이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S&P500 지수에서 20% 이상 상승한 종목 역시도 73개에 달한다. 그 얘기는요. 올라가는 종목은 굉장히 강한 추세를 만들어내고 떨어진 종목은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따라서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현지하게 발생하는 것이 2024년 미국 증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차드 번스타인 어드바이저의 분석에 따르면요. 이러한 종목을 포함하더라도 2년 연속 지수 대 초과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의 비율은요. 눈에 띄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평균 수익률을 초과하는 종목의 수가 굉장히 적다라는 얘기죠. 2023년을 제외하고 2024년은요. 1999년 이후에 S&P500 주식 중에 지수 대비 수익률이 가장 낮은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20년 만에 정말 작은 종목이 주식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종목 선택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비스퍼크 인베스먼트 그룹에 따르면요. 그토록 잘 나가던 인공지능 거래에서도 분산 현상이 나타나면서 2분기부터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요. 과거에는 인공지능 수혜주들은 대부분 다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 수혜주 중에서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종목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는 종목이 발견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베스퍼크에 따르면요. 1조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인공지능 수혜주들은 4월 초 이후에 평균 11.5%나 상승한 반면 소프트웨어 이름을 포함한 소규모의 주식 주가는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대형주 위주로 상승 추세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AI 종목들을요. 시가총액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주가의 상승 추세가 도드라진 거고요. 시가총액의 작은 종목들은 오히려 하락 추세가 도드라졌다. 이번 그래프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승자 리스트에는 시가총액 기준 미국 최대 역 6개 기업이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구글, 아마존, 메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강세장에서 분산이 증가하는 것은요. 그리 두문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승장에서는 시장의 승자와 패자가 더욱 뚜렷해진다. BTIG의 수석기술 전략가인 조나탄 크림스키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문제가 뭐냐면 크림스키와 다른 분석가들의 관심을 끈 것은 극단적인 수준의 분산이다. 따라서 원래 상승 추세가 나타날 때는요. 승자랑 패자가 갈리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번에는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지금 진단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들이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요. 주식 간의 상관관계가 언제 반등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인데 이는 또 다른 매도세와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이 저두한 종목이 동종 종목을 따라잡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크림스키라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이를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쭉 달리고 있는데 이러한 상승 추세는 몇몇 메가테크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평균적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하나는 잘 달리고 있는 메가테크 기업들을 소용주들이 따라가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시나리오는 메가테크 기업이 잘 나가지 못하는 소용주에 따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데 조나탄 크림스키의 의견에 따르면 아마도 소용주를 대형주가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하락 추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요. 시장이 하락하면서 상관관계가 사상 최저치에서 상승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옵션 트레이더들은요. 미국 증시의 지평선에 위험이 거의 없다라고 본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시장의 공포 게이지로 알려진 CBOE 변동성 지수, 빅수를 지금 근거로 하면 적어도 S&P500 지수가 다음 달에도 안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빅수라는 것은요. 옵션의 거래 현황을 토대로 해서 다음 달까지 미국 증시가 얼마나 흔들릴 것인가. 이걸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옵션 거래 상황을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미미하다. 그 얘기는요. 미국 증시가 급락할 가능성 굉장히 적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사의 주요 내용은요. 미국 증시의 하락을 점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 시장의 폭이 너무나 좁다. 굉장히 작은 종목, 작은 수의 종목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따라서 평준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평준화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소형주가 달리면서 대형주를 만날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대형주가 하락하면서 소형주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 글을 지금 이끌고 있는 크린스키라는 전문가는요. 아마도 메가테크 기업들이 하향 추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평준화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소중한 우리의 투자 자금을 지킬 만한 투자 전략을 마련해 놔야 되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모멘텀을 계속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 종목들의 모멘텀을 계속 보다 보면요.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모멘텀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비중을 계속 줄여야겠죠. 그렇게 하면서 위험을 대비하는 방법이 최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6월 초죠. 6월 1일 날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현황을 멤버분들께 이미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지난 한 달간 수익률이 10%를 넘어갔습니다. 뭐 1년의 수익률이 아니라 한 달의 수익률이 10%를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죠. 그리고 지난 1년간의 수익률은 73%를 초과했고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저의 개인적인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약 1년 반 정도 전부터 개인적인 투자 전략을 대폭적으로 수정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투자 수익률이 현저히 향상을 했고 굉장히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이러한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비해서 다르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예전에 저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 스토리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성장률에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뒀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두 가지를 더 감안해야 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펀드멘탈, 두 번째는 모멘텀입니다. 여기에서 펀드멘탈은요. 제가 원래 체크했던 성장률 뿐만 아니라 수익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따라서 확실하게 어닝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인지 현금 흐름은 어떤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또 한 가지는 밸류에이션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 성장세를 감안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합당한가 이 부분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모멘텀입니다. 과연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추세가 어떤지 주가의 힘이 좋은지 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생각을 해서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를 고려해서 계속해서 투자 종목을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 또 선택하고 배제하고 추가하고 이러한 결정을 하시다 보면요. 결국은 시장의 움직임에 민접하게 대처를 하면서 좋은 수익률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애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애플의 1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WDC가 어제 개최가 됐거든요. 그리고 어제는요. 인공지능 때문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이 애플의 행사입니다. 제가 미즈원 멤버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긴 기사를 어제 해석을 해서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나 방대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사 내용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어제 어떤 아이템들이 발표가 됐는지 그 핵심 내용만 좀 짚어볼까 합니다. 애플이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맥 컴퓨터, 아이폰 그리고 아이패드용 애플 인텔리전스가 출시가 됐는데요. 애플 인텔리전스는 애플 전용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름이죠. 그리고 두 번째도 중요하죠. 오픈 AI의 채찍 PT가 시리에 탑재가 됐다. 따라서 지금까지 시리라는 보이스 비서는요. 거의 기능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람 시그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폄하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시리가 진정한 보이스 비서의 기능을 갖추게 된다. 인공지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는 인공지능하고 대화하면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인공지능 비서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제는요. iOS가 출시가 됐습니다. 이제 18이죠. 어느덧 18번째 버전이 출시가 됐다. 여기 나와 있는 OS라는 것은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운영체제라고 부르는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적용된 대규모의 시리 업데이트가 발표가 됐고요. 아이팟 그리고 애플 TV용 전용 TVOS도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어제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됐는데요. 애플 왓츠용 왓츠OS 11 그리고 아이팟OS 18. 거기에 맥컴퓨터 전용인 OS 3K 이하가 소개됐고요. 비전 프로도 OS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애플 비밀번호 앱이 출시가 됐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비밀번호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잖아요.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한 가지 비밀번호로 수많은 앱을 한꺼번에 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양한 앱에 다양한 비밀번호를 적용해도 애플리케이션에서 알아서 기억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젠모지라는 사용자 지정 이모티콘도 새롭게 소개됐다. 이러한 내용이 어제 발표된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과연 인공지능 때문에 아이폰이 살아날 수 있을지.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기사를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 AI가 채찌피티를 출시하고 상상형 인공지능 혁명을 시작한 지 거의 560일 만에 애플은 명확한 AI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래 걸렸죠. 채찌피티가 출시된 게 2022년 11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반도 더 지나서 애플은 이제야 AI 관련된 전략을 제시했다. 따라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다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애플 인텔리전스는 현재 아이폰 설치 기반 중에 5%에 불과한 아이폰 15 프로 그리고 프로 맥스 스마트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스마트한 전략이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이유는요. 온보드 AI 기능에 필요한 실리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이전 단계의 아이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사양이 뒷받침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은요. 새로운 기능으로 인해서 기존 고객이 시대에 뒤터지지 않기 위해서 고가의 새 휴대폰을 구마하게 될지 이 여부죠. 따라서 지금까지 아이폰의 실적이 너무나 저조했는데요. 자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된 아이폰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뛰어질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월요일 2024년 월드와이드 디벨로퍼즈 컨퍼런스 줄여서 WWDC 기조연설에서 애플은요. 언론 유출과 월가의 기대에 부합하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요. 어느 정도 기대치에는 부합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애플의 주가는 떨어졌죠. 따라서 시장의 기대치는 조금 더 높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애플의 AI 전략으로 상대적으로 느린 출시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불안을 충분히 해소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올 가을에 출시될 아이폰 16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음에 중요한 순간으로 옮기는 데는 충분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얘기는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폰이 지금 애플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이폰 16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 근데 어제 행사를 통해서 아이폰 16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이 부분은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회사는 여러 개의 움직이는 부품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전략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런칭했다. 애플은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의 구글, 오픈 AI, 어더비 등에서 제공하는 도구와 유사한 일부 도구를 포함해서 애플리케이션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AI 기능을 추가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텍스트 요약이라든지 이메일 응답 제안, 통화 내용을 필사하는 텍스트 기반 도구는요. 메일, 메신저, 노츠와 같은 애플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액세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죠. 애플은요. 이미지 생성 도구도 생성하면서 어더비, 메타, 구글 등이 제공하는 유사한 도구 시장에 합류를 했지만 애플의 자체 애플리케이션과의 통합에 중점을 두었다. 자, 이 얘기는요.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뭐 오픈 AI, 어더비 이런 데랑 비교했을 때 커다란 차이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비슷한 기능을 출시한 거죠. 자, 그런데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뭐냐면요.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 기기를 중심으로 개발이 됐다. 이 부분이 커다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시의 일환으로 애플은요. 아이폰, 아이패드, 그리고 맥에 포함될 새로운 AI 강화 시리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문맥 인식 방식을 통해서 시리의 사용자 가치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픈 AI와 달리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바로 시리의 존재죠. 시리가 있기 때문에 시리라는 목소리 비서에, 보이스 비서에 이제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이 합제되면서 진정한 보이스 비서로 탈바꿈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커다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상대로 애플은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별도의 가입이나 로그인 없이도 애플 기기에서 채찌피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채찌피티의 가입자가 애플 기기에서 더욱더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옵션을 공개했다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채찌피티가 애플의 모든 기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쉽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몇몇 낙관적인 애플의 애널리스트들은요. 이 이벤트에 대해서 빠르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에보코의 ISI의 애널리스트 아밋 다리아 나니의 의견에 따르면요. 애플의 AI 전략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를 작년에 판매된 아이폰에 제안한 것은 AI가 아이폰 슈퍼사이클의 시작을 도울 수 있다는 확신을 더해주는 것이다.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아이폰 안에 들어가는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폰을 사는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지금부터 아이폰의 판매량이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애플의 AI 전략과 수백억 달러의 GPU 자본 투자 없이도 사용자에게 제너르티브 AI를 제공할 수 있는 애플의 능력에 대해서 여전히 확신을 가지고 있다. 자, 따라서 이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부정적인데요. 애플은 자체적인 AI를 개발하는 데 실패했죠. 따라서 지금 오픈 AI 파트너십을 통해서 애플의 기기 안에 채찍 피트를 넣는 형식으로 지금 인공지능에 뛰어든 거잖아요. 자, 그 의미는요. GPU에 대한 자본 투자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자체적인 인공지능이 없는 것은 문제인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별다른 자본 투자 없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인공지능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에 넣어버렸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의 강소련자인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 덴 아이브즈는요. 애플이 근육을 단련하는 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애플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날이었으며 쿠겐 컴페니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따라서 덴 아이브즈 역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애플의 주가는요. 어제 2% 가까이 하락한 193달러로 마감이 됐습니다. 한편 오픈 AI의 최대 투자자이자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업체인 마이크로옵소프트는요. 0.9% 상승한 427.87달러로 마감이 됐고요. 오픈 AI의 라이벌 구글 같은 경우는 주가가 0.4%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도 10대1 주식 분할 이후의 첫 번째 거래날에서 0.8% 상승했고요. 따라서 어제 대부분의 AI 종목들이 상승하고 애플 혼자 떨어졌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저희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어제 행사는요. 와우 팩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이 애플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채치 PT를 애플의 모든 기기에 넣으면서 별다른 투자자금이 없이 인공지능 시대에 뛰어들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요. 어떻게 보면 애플이 하드웨어 기업으로 전락하는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렇게까지도 폄하가 가능하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요. 과연 애플이 자랑하는 생태계가 얼마나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애플이 하드웨어의 힘으로만 이 생태계를 지켜나갈 수 있다면요. 앞으로도 계속 인공지능의 수혜주로서 애플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만약에 하드웨어만 가지고는 이런 생태계를 유지할 수 없다. 만약에 채치 PT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하드웨어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애플을 사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인식이 소비자들한테 바뀌는 순간 애플의 생태계는 꺼져버린다. 이렇게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애플은 수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WWDC 행사 첫날에 주가가 2% 가까이 하락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우울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젯밤에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찬물을 또 끼얹었는데요. 오픈 AI가 애플 OS에 통합이 되면 애플 기기 사용을 금지할 것이다. 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엄청난 소식이죠.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애플의 운영체제 OS 수준에서 통합이 되면요. 애플 기기 사용을 금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애플이 월요일 발표에서 고객이 시리 디지털 비서를 통해서 오픈 AI의 채치 PT 액세스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나온 것이다. 애플은요. 올해 말 새로운 AI 기능의 일부로 이 기능을 출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제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애플의 모든 기기에 채치 PT가 들어간다. 이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애플 기기 사용을 금지해버리겠다. 회사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다. 이러한 발표를 한 거죠. 머스크는 오픈 AI를 공동 설립했지만 이 스타트업과 불화를 겪었다. 그는 제너러티브 AI 기술의 빠른 개발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채치 PT의 경쟁사도 직접 개발하고 있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내가 개발하는 것만 안전하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이 소유한 소셜네트워크 X에 애플이 운영체제 수준에서 오픈 AI를 통합하면요. 내 회사에서 애플 기기 사용이 금지될 것이다. 라는 글을 올렸고요.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보안 위반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전자기장을 차단하는 장치를 언급하면서요. 방문객들은 출입구 앞에서 애플 기기를 확인해야 되고 전자기장을 차단하는 패러데이 케이지 안에 보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회사 내에는 애플 기기를 들여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애플은 반면 프레젠테이션에서요. 올해 말에 아이폰, 아이패드, 맥컴퓨터 운영체제에 채팅, GPT 통합이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사용자 데이터는 추적되지 않으며 다른 예방 조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시리 내에서 채팅, GPT에 액세스할 때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고 얘기했고요. 사용자의 요청은 오픈 AI에 저장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IP 주소는 가려진다. 라고 안전장치를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런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뭐 그렇지 않아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애플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사에 찬물을 끼얹는 안 좋은 효과가 발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요. S&P 500에 새롭게 편입된다라는 소식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7.29%가 하루 만에 급등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포트에 담고 있는 종목이라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었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다음에는 어떤 종목이 S&P 500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가 이러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기사를 통해서 그 후보군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델 컴퓨터,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코인베이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그리고 워크데이가 지난 금요일에 KKR,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고데디 편입 소식에 이어서 S&P 500에 합류할 다음 기업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다섯 종목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서버 및 개인용 컴퓨터 제조업체인 델테크아날리지는요. 현재 S&P 500에 포함되지 않은 시가총액 기준 미국 최대 기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S&P 500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들 중에서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바로 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들의 시장 가치는 약 93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형 대체 자산 운용자이자 보험사인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는요. 640억 달러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P 다우전스 인덱스가 6월 24일 거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시가총액이 800억 달러가 넘는 KKR,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이 S&P 500 지수에서 제외된 미국 기업 중에 시가총액 기준 2위와 3위를 차지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은 금요일에 고 대디와 추가될 것이라고 발표가 나왔죠. 따라서 시가총액의 커다란 기업들이 확률이 조금 높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세 회사는 코메리카, 로버트 아하프, 그리고 일루미나를 제체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들 기업은요.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S&P 500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S&P 다우전스 지수는요. 종목을 추가할 때 지수에 없는 대형 기업을 자동적으로 추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주식을 S&P 500에 편입할 가능성이 높다. 작년에 추가된 시가총액 상위 기업으로는요. 우버 테크놀로지, 에어비앤비, 그리고 블랙스톤이 있었다. 그리고 세 기업 모두 굉장히 시가총액이 커다란 기업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S&P 500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는요. 델테크놀로지, 아폴로, 팔란티어, 코인베이스, RS 매니지먼트, 워크데이, 스노우플레이크, 도어데시, 트레이드 데스크 등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시장 가치는 모두 최소 400억 달러 이상으로 S&P 500 편입에 필요한 최소 시가총액인 127억 달러를 훨씬 상위한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이들 기업이 편입되면서 좋은 주가의 상승 추세를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S&P 500 지수에 편입되는 것은요. 권위 있을 뿐만 아니라 S&P 5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의 매수세로 인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월요일날 KKR의 주가는 11% 상승한 108.95 달러로 상승을 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7.3% 상승하면서 374.57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고데디 역시도 1.9% 상승했고요. S&P 500 다우전스 지수에는 규모 외에도 S&P 500에 편입되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미국 기업만 가입할 수 있고요. 해당 기간 동안 수익 합계를 기준으로 4개 분기 동안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의 원칙. 우리가 갭이라고 부르는 거죠. 갭에 따라서 수익을 내야 된다. 따라서 1년간 수익이 플러스를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장 최근 분기에도 갭 수익을 내야 된다. 마지막 분기에 플러스를 내야 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만이 합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에 S&P 500과 다우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의 규모를 비교해 봤는데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다우지수보다 S&P 500 지수를 벤치마킹하는 자금이 훨씬 더 많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다우지수는 890억 달러 수준이고요. S&P 500은 11조 4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S&P 500을 추종하는 자금이 다우지수보다 130배 더 많다. 따라서 다우존스 지수에 편입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하지만 S&P 500에 편입되는 것은요. 엄청난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금액은요. 추가 편입에 투입될 실제 현금이다. 따라서 엄청난 자금이 갑자기 해당 종목을 살 수밖에 없다. 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커니즘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여기 나와 있었던 델 컴퓨터라든지 아폴로, 팔란티어, 코인베이스, RS 매니지먼트, 워크데이, 스노우 플레이크, 도어데시, 트레이드 스테스크. 이런 종목들 중에 일부 기업들이 계속해서 S&P 500에 편입되면서 좋은 주가의 상승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엔비디아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주장은 월가 1등 애널리스트가 하고 있다. 따라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보코 반도체 및 세미캡 장비 섹터 애널리스트 마크 리파이스가 나오는데요. 마크 리파이스 예전에 한번 소개 드린 적이 있는 애널리스트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월가에 8883명의 전문가 중에 1위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애널리스트가 굉장한 전망을 발표하고 있는 거죠. 마크 리파이스의 석세스 레이스는 72%입니다. 10개 주식을 추천하면 그 중에 7개 이상은 맞아 떨어진다. 그리고 과거 1년 동안 평균 수익률은 32.8%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에버코어에서 반도체 그리고 세미캡 장비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마크 리파이스에 따르면요. 엔비디아는 단순한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요. 젠순왕이 만든 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중요성을 현재 과소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주가가 많이 달려왔지만 아직까지도 엔비디아의 잠재력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리파이스 같은 경우는요. 이번 컴퓨팅의 시대가 15년에서 2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시장이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거 지금 다음 달에 팔아야 되나 1년 후에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엔비디아의 전성기는요. 15년에서 20년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시대는 일반적으로 해당 컴퓨팅 시대에 창출되는 가치의 80%를 차지하는 한 회사가 단일 에코시스템이 지배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이러한 생태계는 일반적으로 독점적인 칩,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 스택을 제공하는 단일 기업이 제공을 한다. 과거의 역사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현상이 발생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엔비디아가 너무나 혼자 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엔비디아가 이런 기업이다. 그 결과 100배에서 1000배 정도의 100억 범위를 수익으로 제공하는 주식이 탄생을 해왔다. 과거에도 이런 일은 계속 반복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최고 수익은 다음 컴퓨팅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완전히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엔비디아가 10배 올랐다, 20배 올랐다 이렇게 하면서 엔비디아를 매도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 컴퓨팅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엔비디아의 주가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컴퓨팅 시대는요. 5년에서 8년 전에 시작이 됐다라고 하고요. 이러한 시대는 병렬 처리 시대 그리고 사물 인터넷의 시대다 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병렬이라는 것은 GPU를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까지는 CPU의 시대였는데 CPU 시대가 가고 그리고 병렬 시대 즉 GPU의 시대가 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사물 인터넷이죠.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과거 10년, 20년 동안은 인터넷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했는데 이제는요. 사물과 사물, 사물과 사람을 연결하는 새로운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에보코에서 기술 분석 책임자를 맡고 있는 리치 로스가 나옵니다. 차트 전문가죠. 자 이 전문가에 따르면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주당 1000달러 즉 분할 후에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현재 150달러 수준 즉 과거 주가로는 1500달러의 문을 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150달러까지는 신나게 달릴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투자자들이 엔비디아가 병렬 처리 컴퓨팅 시대를 위한 에코 시스템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추세대로 S&P500 지수 가중치의 10%에서 15%를 엔비디아가 가져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리파이스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과연 S&P500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이죠. 지금 현재 S&P500에서 7.01%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유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엔비디아 2위죠. 6.64%입니다. 자 따라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S&P500의 10%에서 15%를 차지하게 되면요. 주가가 최소 2배에서 3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은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월가의 1등 전문가 1등 애널리스가 우리를 향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6월 11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 그리고 좋아요가 제가 방송을 구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그리고 피드백 부탁드리고요. 내일도 미주운 방송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